진짜 얼굴만해요. 안녕하세요. 역선입니다. 오늘은 짜장면 동치미. 탕수육이랑 군만두도 있어요. 재밌겠습니다. 사이다 부터. 탕수육. 제가 동치미랑 짜장면 진짜 먹고 싶었어요. 와 이만합니다. 오빠 이 얼굴. 진짜 얼굴만해요. 짜장면 한 번 먹어볼게요. 짜장면 한번 먹어볼게요. 소스는 밑에 있습니다. 됐죠? 오우 예스. 너무 좋아요. 넣고. 짜장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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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좋다 오징어 오징어 이렇게 먹으면 좋은 점. 내가 원하는 만큼 깨물어서 먹을 수 있다. 짜장면이 느끼하잖아요. 동치맛, 짬뽕꽃이랑 사이다가 다 잡아줍니다. 국물이 되게 맑아서 별로 안 찐할 것 같은데 되게 찐해요. 국물이 많이 나아지는 것은 맛있네요. 국물이 너무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. 국물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. 국물이 많이 먹어서는 게다가 거의 한 개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. 국물이 많이 먹으니까 맛있네요. 국물이 너무 좋네요. 나 이렇게 배부르지? 제 어 왜 이렇게 배부르지? 아 배불러 으도 맛있어요 랍랍랍 랍랍랍 배부르는데 계속 들어가요 랍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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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! 좋아요! 랍랍 구독! 좋아요! 구독! 좋아요!